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서 좀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잡음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모이해킹 질문들을 준비를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거기다 시나리오 기반의 모이해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접 구축한 거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 이 방향성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제가 계속 유튜브 쪽에서도 강조를 하고 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모두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지는 않고 비율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 웬만큼 서비스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다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전혀 느낌이 없죠. 예전에 사용했던 거하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은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환은 거의 다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그런 모이해킹 인력들 물론 이제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인력들과 그 다음 보안관제 쪽 되게 이제 보안관제 쪽이나 이제 솔루션 대응이나 그런 쪽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AWS, Azure, GCP 고객들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들을 쓸지 도입할지는 뭐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WS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런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Azure 환경 Azure 환경 같은 경우에는 MS Azure죠. MS Azure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GCP 환경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어떤 거냐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 침투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정책을 한번 좀 보시면은 허용 서비스에 나열된 여덟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없이 여러분들이 보안평가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EC2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평가, 보안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보안평가 침투 테스트 같은 거, 모의웨킹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의 대상으로는 우리가 스캔을 하던 뭐를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자체 취약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그런 버거운 팀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별로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도메인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할당이 받았거나 아니면 IP를 퍼블릭 쪽으로 할당을 받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 기준으로 뭔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어, 여러분들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최대한 이 환경으로 구성을 해서 저는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 모의웨킹까지 해서 내부 서버, 그 다음에 외부 서버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할 때도 이 노트북 사양들이 상당히 커야거든요.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비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은 어, 충분히 공부하는 데는 좋다. 근데 이제 금지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지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마존 자체, 뭐 라우터 같은 거나 라우터 형태 같은 경우나 아니면 DNS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 대상으로 완전히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공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버거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떤 사이트든 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사 어플리케이션 땅에서 대응하는 것들은 괜찮다. 음, 하지만은 그것을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앞에서 때 중요한 부분, 이런 거에 장비에 대해서 특히 이제 DDoS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한테 꼭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 AWS에 이제 버거운팅, 버거운팅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데 AWS 버그 바운티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잘 나와 있고요. 해커원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이제 버거운팅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AWS에서 어떤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버거운팅에 참여했을 때 얼마만큼의 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로우이라고 해서 각각에 대해서 비용들을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에는 2만 달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지금 환율을 찾아보시면은 약 한 2,500만 원에서 그 정도 정도 되죠. 이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은 엄청난 능력들이 필요하고 많은 운들이 또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운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 쪽에서 이제 VRP, VRP는 이제 취약점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찾으면은 이쪽에다가 제공을 해주면은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절차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절차들이 쭉 있는데 이게 유학하면 그것입니다. 레포트나 그런 것들을 보내고 그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리뷰를 해주고 뭐 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래쪽이에요. 서비스하고 이제 스코프, 범위라고 하죠. 버건팀 프로그램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이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취약점을 찾아내도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신고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뭐 네이버나 그런데도 똑같이 다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버그 바운트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거기다가 직원들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이렇게 뿌린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신고당하죠. 오히려 신고당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참여를 하신다면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이외에 공격 범위들이 또 있어요. 공격 범위들은 아래쪽에 보면은 취약점에 대한 공격 범위들이죠. 그래서 IC 취약점. 우리가 리모트로 뭔가 시스템의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보면 크리티컬. 제일 크죠. 크리티컬이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좀 크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크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패킹을 공부하셨다면은 이렇게 이런 취약점들이 어떤 것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도 스토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입력되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 그 다음에 SQ인젝션, XML과 관련된 부분들, IC 취약점들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SSRP라고 해서 서버사이드 리퀘스트 포절이라고 하는 부분들 취약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보안 설정이나 그런 부분들, 인증 처리 밈이나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 그래서 웹패킹을 공부하셨다면은 이런 것들의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로버스코프, 범위위에 이런 것들은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이미 나와 있던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공학적인 것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사회공학적인이나 피싱이나 그런 것들을 보낸 것들은 범위가 아니다. 범위가 아닌 거이고 물리적인 해킹 같은 것, 특히 뭐 가서 전산실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침툴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형태들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중에서도 일부는 취약점으로 우리는 판별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캐너. 우리가 취약점을 찾는다고 해서 뭐 일부는 조금 자동화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오픈소스 도구로 되어 있는 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막 스캐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도스 공격으로도 탐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스캐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우린 범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올린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의해킹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버건팅을 참여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범위들, 그 다음에 공격 유형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